도레미 악기 입니다. Catron SD7의 리듬 에디트 부분에 보충 설명을 세 번째로 해드리는데요. 이번에는 리듬 카피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뷰를 누르시고 에디트를 클릭합니다. 일단은 제가 리듬을 임의대로 18 디스코 U라는 리듬을 일단 선택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A에 있는 드럼을 바레이션 A에 있는 드럼을 D로 옮긴다든가 B로 옮긴다든가 C로 옮긴다든가 이 섹션에 아랜저 A, B, C, D끼리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휠 끼리 이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끼리 이동이 가능합니다. 인트로와 엔딩은 일단은 설명에서 빼고요. 제가 휠 A에 있는 드럼을 B로 한번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들어 볼게요. 휠 A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휠 B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휠 A에 있는 것을 B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카피를 클릭을 합니다. 카피를 클릭을 하고 18 디스코에 있는 폴더를 찾아야 되겠죠. 찾으면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이 디스코에 있는 것을 같은 이름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분을 휠 A로 선택을 해 주시고 파트를 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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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했죠. 그 다음에 필 A 예를 들어 놔두시고 필을 B로 바꾸죠. 그러니까 필 A에 있는 드럼이 필 A로 아 필 B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아 필 B 필 B로 필 A에 있는 드럼이 필 B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스키트를 클릭을 합니다. 자 한번 들어 볼게요. 필 A에 있는 드럼이 이렇게 돼 있죠. 아까는 필이 B가 틀렸는데 똑같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베이스 패턴이라든가 이런 세컨 패턴을 같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이스 패턴을 한번 들어 볼까요. 필 A에 있는 베이스 패턴이 필 B는 같네요. 같으니까 뭐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자 똑같고 그 다음에 필 C는 다 같은데요. 같았고 자 그러면 이제 어랜저를 한번 해 볼까요. 어랜저 A에 있는 어랜저 A 패턴이 이렇게 패턴이 나가고요. D가 A, B, C, D에서 이제 지금 A는 이런 형태고요. B는 자 지금 틀리죠. A하고 B가 지금 그래서 어 B에 있는 이것은 반대로 한번 해 볼게요. B에 있는 드럼 패턴을 A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카피를 누르고 똑같이 위에는 아까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놔두시고요. 여기에서 B, 어랜저 B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랜저 A를 클릭합니다. 어랜저 B에 있는 드럼이 어랜저 A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확인을 해 볼게요. 어랜저 자 B 자 똑같아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찍지를 못한다 그러면 카피를 해 가지고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카피에 대한 부분을 리듬 에디트 카피에 대한 부분을 테스팅을 많이 해 봤는데 자체 있는 리듬을 가주는 것은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린 유저 리듬 유저 리듬 중에 유저 리듬 중에 이렇게 저 안에 있는 노트를 가져오게 되면 조금 에라 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에라이냐면 지금 같은 리듬끼리는 오고 가고 잘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팩토리 원래 이 악기에 들어있는 리듬을 리듬 패턴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8비트에 있는 어랜저 A를 엑스케어트 이렇게 정상적으로 드럼이 왔죠. 어랜저 A를 정상적으로 드럼이 지금 정상적으로 드럼이 왔는데 이 자체에 있는 리듬 오리지널 원래 팩토리에 있는 리듬은 정상적으로 카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저 리듬 유저 리듬 중에 만들어 놓은 리듬 중에 특별히 가져오면 조금 에러가 나는 그런 리듬들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뭔가 해서 계속 제가 연구를 해 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리듬 중에 이제 한국형 리듬 메모리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리듬 중에 이 카피가 안 되는 리듬도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A는 드럼 을 D로 한번 어랜저 D 자 디스코 7 디스코 96 그러니까 SD7 디스코 96 여기 있는 드럼 A 를 어랜저 A 를 18 디스코 U 어랜저 D 로 이동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면 이러한 형태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형태의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한국형 리듬 중에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원인이 뭔가 제가 계속 연구를 해 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고 딜레이트를 하나씩 다 지워도 모든 것을 다 지우고 해봐도 나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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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자제를 해주시고요. 이게 왜 그런지 제가 계속 연구는 해보겠지만 일단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같은 자기 리듬에서 이렇게 옮기는 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악기 캐트론 SD7의 원래 들어있는 오리지널 리듬에서 가져오는 것도 정상적으로 되고요. 지금 이 상태 에러가 나지만 지금 자체 있는 리듬 중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면 이렇게 잘 되죠. 그래서 그 원인은 제가 계속 연구를 해보겠지만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같은 리듬에서 자기 리듬에서 이렇게 옮기는 거 이런 거 이런 거에서만 카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제가 더 한 번 해볼까요. 리듬을 하나 일단 테스팅 리듬으로 한번 가져와서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리듬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발라드 쪽으로 발라드 쪽으로 발라드 쪽으로 자 이리듬이죠. 자 아까는 이제 여기 디스코 18 디스코 유 테스트 리듬에 현집을 하면서 여기 있는 리듬을 이쪽으로 옮겼는데 에러가 났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 SD7 디스코 96을 가지고 자체 리듬끼리 에디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에디트를 더 넣어볼게요. A 패턴이 지금 E 패턴, D 패턴이 지금 E 패턴이고요. E 패턴이 이겁니다. 그래서 A에 있는 패턴을 D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카피를 누르죠. 카피를 누르고 유저 발라드 96. 같은 리듬입니다. 이렇게 리듬이 같애요. 같고 여기서 드럼을 클릭을 하고 어렌저 A에 있는 드럼을 D, 어렌저 D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D, Escute. 자 어렌저 A의 패턴은 자 이거고 D, 카피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리듬, 같은 이 이제 그러니까 제 리듬 있죠. 자기 리듬끼리 이름이 같은 자기 리듬끼리 이렇게 어렌저 A, B, C, D에서 이렇게 옮기고 필, 필에서 필 끼리 이렇게 옮기고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SD7의 원래 들어있는 오리지널 리듬 패턴에서 가져오는 거는 아무 문제 없이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따로 제공해드린 한국형 리듬 중에 이렇게 이제 패턴 리듬을 가지고 자기끼리는 되지만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린 한국형 리듬 중에 이렇게 카피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에러가 나는 그런 리듬들이 있습니다. 리듬에 그 에러가 나는 원인이 뭔가 찾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이렇게 에러가 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이 카피를 진행을 할 때에는 리듬 여기 보시면 이 두 번째 칸에 같은 리듬끼리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 리듬이 틀려지면 에러가 아까처럼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카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드럼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빠진 부분은 뭐냐면 이제 카피를 진행을 하더라도 여기 메이저, 메이저, 마이너, 세븐 이 세 개를 다 카피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피를 세 개를 다 해주셔야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코드를 잡았을 때 코드 포지션을 잡았을 때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카피하는 부분은 똑같이 이렇게 여기 이 부분만 이렇게 메이저, 마이너, 세븐 이렇게 바꿔주고 똑같은 방식으로 카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확인할 부분은 여기에서 드럼이면 드럼, 베이스이면 베이스, 코드 1, 2, 3, 4, 5 이렇게 세 개를 확실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카피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보면 지금 제가 드럼에 대해서만 보여드렸는데 지금 일단은 다른 부분을 뮤트를 한번 시켜볼게요. 뮤트를 시켜서 베이스 패턴이 지금 지금 A의 드럼 패턴은 이런 방식이고요. D는 그냥 일반적인 쿵따쿵따죠. 그래서 보통 A,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D에 있는 베이스 패턴을 A로 이렇게 옮겨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피를 또 누르죠. 카피를 누르고 똑같은 이름이 나도, 아까 설정을 해놨으니까 놔두시고 이번에는 드럼을 빼주시고 베이스를 클릭을 합니다. 베이스가 바뀌었죠. 어랜저 D에 있는 베이스 패턴을 어랜저 A로 이렇게 옮겨주시는 겁니다. 어랜저 D에 있는 베이스를 어랜저 A로 EXECUTE. 그러면 A에 있는 아까 베이스 패턴이 바뀌었죠. D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같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럼이면 드럼, 여기서 드럼, 베이스, 코드 1, 2, 3, 이렇게 4, 5, 이렇게 해서 각자의 파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코드 부분에서 코드 메이저, 마이너, 세븐까지 일일이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문제없이 카피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카피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약간씩만 변형을 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